마국간의 변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를 영국 런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운하를 따라 물류를 수송하던 곳이라 말병원과 마국간이 있었는데 당시 마국간이 있던 터널 주변으로 현재는 대형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런던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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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거의 유산은 어떻게 계승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마국간을 중심으로 발달된 이 대형 시장은 한국의 재래시장과 비슷한데 전 세계에서 찾아온 손님으로 늘 붐빈다 이 대형 시장은 타입에서 공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을 하다가 비주 Animal Science 미국에서 유럽에서 투자한 미국에서 런던 자단, 미국에서 태어난 기회를, 미국에서 세계에서 지혀서 이 시장은요 이 시장은 모든 것과 того, 이 시장은 어떻게 지낸다 런던의 만족에 달리에 소개된FE